아 안녕하세요 지금 어딜 가냐면은 산부인과 갑니다 오늘도 정기정본반 한달에 한번씩 가야 되는 거라서 체크하러 갑니다 아 날씨 진짜 뜨겁네 지금 몇시야 12시 1시 다 됐는데 소매하는 사람 찍어 그래 그래서 내가 아 모르겠다 어떻게 될지 어우 우리 아줌마가 오두바이를 탁 긁고 이렇게 다녀 정신이 없어 이렇게 애들이 똑같아 세미요 이렇게 그래도 들어올때는 천천히 들어와야 되는데 확 저렇게 들어와 버리니까 깜짝없이 돌리지 돋보인트 아닌데 또 가봅니다 그래도 여기는 날씨가 덥다고 하더라도 선글라스는 필요 없을 정도예요 물론 한국보다는 눈이 부신데 제가 호주에 살았을 때는 진짜 거기는 선글라스 없으면 당기기가 힘들 정도였거든요 조금씩 기다려야 되니까 식당도 다 빈 식당이네요 그래도 옛날에는 여기 한명 두명씩은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없습니다 식당이 빈 식당이 됐어요 자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아씨 어떻게 돌아야지 그치? 정신이 없어서 세 번째로 세 번째로 세 번째로 그러면서 세 번째로 다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아주 정상이고 깨끗한 저기는 우트라사운드 아니 우트라사운드 말고 적어봤지? 아 너.. 저거.. 슈가피 아 너는? 너노 넥스 머트? 아 넥스 머트 체크한다고? 체킹 체킹해야 될 것 같아 윤신 당뇨가 지킬 수 있습니다 네 우트라사운드 넥스.. 넥스 머트 24주일 다 베이비 20.. 뭐? 넥스 머트 넥스 머트 세컨드 라스트 윙 그니까 그때되면 몇 개월이야? 지금 몇 개월이야? 지금 20 20? 20개월 20개월? 그러면 5개월이네 어 4개월 4개월 6개월은 우트라사운드 8개월 9개월 12개월 12개월 5개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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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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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오랜만에 해가 뜨네요. 좋습니다. 무시하기 좋습니다. 더워 죽겠습니다. 아이고 더워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